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랜만에 추미애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요. 추미애는 작년 내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검찰 조직의 힘빼기를 하느라 정말로 나라를 1년 내내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말기에는 법무부 관할인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질타가 쏟아졌었는데요. 아무튼 추미애는 본인의 가장 큰 과업이었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하고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사태를 하면서 이 얼마간 추미애 관련은 완전히 누그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추미애가 지금 대권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소식을 보면 최근에 추미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추미애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첫 번째 공개 행보로서 추미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가지고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추미애가 대권 행보를 불태우고 있다는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SNS를 통해가지고 자신의 법무부 장관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은 검찰의 집요한 로비로 국회에서 막혀버린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탄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리면서 축불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이뤄낸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이제서야 대통령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미완의 개혁이기에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라고 다짐도 드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대통령님의 꿈과 도전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추미애의 이런 행보는 사실 너무 빤히 보여가지고 웃음이 나온다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먼저 추미애가 공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것은 본인의 원죄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앞장서가지고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추미애 정치인상의 가장 큰 흑역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본인조차도 이게 원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무현 그리고 친문 진영에다가 자신의 원죄를 씻기 위한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대업은 좌절했지만은 내가 지금 그것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뤄냈다라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가 추미애가 이뤄낸 것은 아니고 2019년도에 이미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국회에 올린 건데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한테 너무 심하게 발리고 내려가니까 그나마 집권 세력에서 우리가 털린 게 아니다 추미애가 털린 게 아니다라는 이런 명목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했다느니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다느니 뭐 이런 얘기 그냥 요식행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외에도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추미애에게 남은 선택지는 대권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우선은 추미애 이력을 보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5선 의원을 지냈고 이미 민주당대표 자리까지 다 지냈죠. 사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을 갈 때도 추미애 체급에 전혀 맞지 않는 자리다. 아니 당대표까지 지냈으면 의전서열로 보았을 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을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낮춰서 가는 것이고 추미애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추미애가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라든가 또는 총리 자리라든가 뭐 이런 걸 원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라기보다는 노골적으로 지금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역시 정치권에서도 추미애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추미애는 그동안 대권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었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대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며 한 여권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을 수락했었다는 것 자체가 대권으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상처도 입었지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처만 입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에서 확실한 여권 지지층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추미애가 반드시 손해만을 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추미애 행보는 대권 행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중론인데 애시당초의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말기에 일이 꼬여버렸는데 바로 서울 동부구치도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실패를 하면서 추미애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동부구치도 사태까지 커지면서 추미애가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다라기보다는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고 그리고 또한 그 후에 박영선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추미애 입장에서는 출마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져 버린 선거가 되어버렸고 사실상 현재 추미애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는 이래저래 어렵게 된 게 현실이라면서 현재 추미애는 향후 분위기를 보면서 대권 준비 여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올해 9월달이고 사실상 타임라인으로 보았을 때 4월달에 서울 보궐선거 끝나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직을 하면서 쌓인 그 데미지하고 숨 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열을 가다듬고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분석이 우세하며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살펴보더라도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속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팬덤이 확실히 형성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권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었는데 현재 여권 진영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미애가 제3의 후보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추미애가 대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를 말릴 수 있는 일은 없겠으나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대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추미애의 실력인데요. 작년에 보여준 것처럼 추미애는 검찰총장과의 충돌에서 자신이 배짱이 굉장히 두둑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도 깜짝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추미애가 밀어붙였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가 법조계에서 이거는 무리한 징계 추진이다.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데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배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문제는 실력이었는데 추미애는 자신 만만하게 자신이 검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검찰이라는 초엘리트 집단을 개혁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비장한 전략 하나도 없었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범위와 절차에 무죄하다라는 사실만 고백하는 꼴이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여권 진영에서조차도 추미애를 향해서 추미애가 이렇게 허술할지 몰랐다라는 이런 한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설득과 조정이 아니라 선동과 여론몰에 기대가지고 피해 숙청만을 이어가다가 그 칼에 자신의 목이 날아간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드리블해가지고 슛을 때렸는데 그 꼴대가 자기 편이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추미애가 품고 있는 듯이 대권이라면 그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중책인 자리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미애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대권이라면 그 자리에 맞는 실력을 우선 키워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대권 도전 마저도 실패한 리더십의 전형인 패거리 정치라든가 정치보복 그리고 여론몰이에만 기댄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패의 아픔을 이번에는 자신에게 새기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